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근처 교회를 좀 가보셨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 측에서 갑자기 신천지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비판하고자 함은 아니고 좀 너무 이 상황 자체가 슬프다 그렇게 해서 이제 SNS에 글을 좀 올리셨는데 이제 국민일보에 좀 보도가 되었고 저도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좀 동시에 들었는데 첫 번째는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무례한 거죠 교회 온 사람에게 대뜸 신천지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쓰신 글에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신천지로 너무 힘들어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댓글도 봤는데 사실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좀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 두 번째 든 생각과 이어지는 지점인데 신천지냐고 물어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로 침투한 신천지 신도를 추수꾼이라고 부르잖아요 추수꾼한테 당신 신천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신천지가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신천지라면 당신이 나를 신천지로 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상황을 좀 크게 키우고 분란의 소지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신천지가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요즘에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포섭 활동을 한다 오픈 포섭으로 방법을 바꿨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땡큐입니다 그게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과거보다 자신들을 조금 더 노출시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로 무슨 포섭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느 누가 자기가 신천지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오해했으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말이죠 그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또 내부 신도들을 좀 단속하고 또 워낙 많이 거짓말하고 위장해서 포섭하지 않았냐라고 비판을 받다 보니까 비판 여론들을 좀 의식해서 잠재유기 위한 그런 어떤 몇 가지 이유에서 하는 것이지 신천지가 저 신천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포섭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추석권으로 들어왔는데 신천지세요? 네 신천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냐는 거죠 정말 극소수 좀 어설프게 하다가 실토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뭐 100%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되고 의미 없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신천지가 아니라면 이만희 욕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좀 과한 욕설을 통해서 이만희를 욕해봐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욕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상스러운 욕을 해보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욕을 시켜야 되는가 제가 심지어 신천지 탈퇴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신천지에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하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들어와도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은 없죠 예를 들어 노방전도 할 때 전도 당해서 들어오고 세신자 초청잔치 같은 거 할 때 세신자로 위장해서 들어오고 이사 왔다 그러고 들어오고 사실상 들어오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아웃포스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좀 해주고 그런 교육 내용조차 너무 이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단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 교회와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이해하고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단과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동시에 말할 수 있어서 좋고 교회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 뭐 특별하게 이단사입이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비치해놓고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 결국에는 교회밖 비밀리에 하는 성경공부 모임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좀 상기시켜주시고 또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런 어떤 그 지점들만 좀 잘 되면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는 잘 벌어지지 않는다 결국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경공부 모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 좀 잘 집중하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저희 바른미디어에서 신학기를 맞이해서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이제 이단 예방 영상을 좀 배포를 했습니다 무료로 저희가 배포를 했어요 근데 겨우 한 250개 정도 교회만 신청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우리한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오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밤이 유튜브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광고 시간에 틀어줄 수 있는 1분짜리 영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광고 시간에 활용을 하시고 근데 제가 꼭 이런 얘기하면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영상 링크 좀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소한의 좀 찾는 노력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영상이 맞을지를 좀 고민하셔서 틀어주고 이런 정도의 노력은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천지를 무조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물론 우리가 인지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사이비가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또 자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대화 중에 실수로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좀 체크해 보기도 하고 핸드폰 어플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핸드폰 뺏어가지고 어플 확인해 볼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천지가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한다 근데 이 얘기만 듣고 누가 텔레그램 사용하는데 신천지 아니냐고 진짜 이런 질문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신천지가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텔레그램 사용한다고 신천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단순한 내용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다 물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어르신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지만 정말 불필요한 오해들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고요 이건 거창하게 무슨 시간을 많이 드리고 돈을 많이 드리고 인력을 많이 드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률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천지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른 대책이고 정확한 대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